문제를 풀던 수험생이 감독관한테 손을 드는 거예요. 감독관님, 시험지에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. 유전병이 발현된 여자가 없어요. 그럼 감독관님, why? 졸라 준비해서 궁금해. 유전병이 발현된 여자가 없어요. 감독관한테 물어보면, 감독관은 뭐라고 하냐면, why? 안 해. 맨날 나만 병신되고, 뭐예요? 그래서 Y염색초 유전을 내면 이딴 우스꽝스러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가 안 돼. Just xem y염색초 유전 을 뱅킹뱅